직사방송 시를 읽어주는 남자 삼진강 하나 김용택 가문 삼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화가도 화가도 전라도 십빛죽같은 겨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 해점을 면 참은한 강면에 쌀밭같은 토끼 불꽃 숯불같은 차원형 꽃 머리에 이어주며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면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에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 그을린 이마 허낭에 꽃등도 달아준다 흐르다 흐르다 목매이면 명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뼈 으스러지게 그리워 얼싸안고 지리산 무툭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삼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삼진강물이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 파낸다고 말을 강물이더냐고 지리산이 첨은 강물에 얼굴을 씻고 일어서서 껄껄 웃으며 무등산을 보며 그렇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노을 띈 무등산이 그나타고 환한 이마 끄덕이는 고개짓을 바라보며 저무는 삼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어디 몇몇 애위없는 후레자식들이 파간다고 말을 칸물인가를 칸물인가를 삼진강을 따라가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TVCF, 라디오CM, 선고홍보영상 기업홍보 및 기록영화를 전문으로 기획,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기획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기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